호텔로 들어왔습니다. 오늘 콘서트도 너무 재밌었어요. 땡큐 원스! 이제 씻어야 되는데 우선 조금 출출하니까 뭘 좀 먹어보려고요. 잠시만요. 배고프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내일도 공연이 있기 때문에 뭐 라면이나 이런 걸 먹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럽고 견과류를 견과류를 엄청 좋아해요. 이것만 먹고 바로 씻을 예정입니다. 뭔가 소개해드릴만한 게 있나? 제가 캐리어에 싸온 제가 해외에 나가면 항상 들고 다니는 검정 색깔 고양이 인형이 있거든요. 아시는 팬분들께서는 아실 텐데 새로운 녀석! 새로운 녀석을 소개해드립니다. 엄청 폭신폭신하고 이렇게 옆으로 누웠을 때 얘를 대고자면 어깨가 덜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요 녀석을 미국까지 데려왔습니다. 아주 기특한 녀석이에요. 요 녀석은 우리 원스들이 이름을 지어주세요. 토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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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 토끼리 그리고 제가 비니 쓰는 걸 좋아하는데 비니도 챙겨왔거든요. 미국 와서 한 번도 못 썼어. 미국 와서 한 번도 못 썼어요. 각도가 이 조명이 제가 아까 견과류만 먹고 씻는다고 했는데 초콜릿 잠시만요.